1번 산업 오디오 특징 제 3편으로 야마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야마하 제품을 타기도 했고요. 야마하 피아노 굉장히 유명하죠. 악기 쪽에 대한 부분이나 소형 모터 계열에서의 굉장히 압도적인 부분과 내추럴 사운드라는 걸 굉장히 자주 쓰고 지금도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캐치프라이즈를 쓴다고 해서 실제로 이어지는 게 아닌 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내추럴 사운드라는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지향성과 철학이 뚜렷하고 그것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CA1000이라는 모델 나름대로 그때 빈티지 상급기 인티앰프인데요. A 클래스 전환도 있고 해서 디자인이 그때 당시로서도 정말 심플하니 이뻤어요. 지금 현행기들도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써봤는데 깔끔하고 두루두루 괜찮다는 생각 들었습니다만 깔끔함 이상의 무엇인가를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야마하 제품들에 대해서 제가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야마하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호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야마하, NS1000M, 500M 이런 류의 제품들을 접하면서 스피커를 접하게 되면서 앰프들도 다시 좀 받아 봐야 되겠다 생각했고 CA1000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요. 또 그 전에 이제 AV-2시버인 30, 90, 20, 80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돌비 프로듀즈 시절의 플래그십 5.1 채널 앰프들이거든요. AV-2시버 되게 좋습니다. 지금의 현대 AV-2시버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야마하가 맑고 깔끔하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것을 넘어선 파워풀한 부분까지도 겸비랑 맑고 깨끗한데 파워풀하다 굉장히 좋은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저런 제품들 잘 갖춘 모델들이 있고 맑기만 하고 끝나는 모델들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CA1000은 이제 빈티지 계열 70년대 제품이고 이제 8, 90년대 제품으로 넘어와서 A500이라는 제품도 중급기 정도 해당을 하나? 대논의 1000 정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중도의 등급인데 꽤 괜찮습니다. 맑은 느낌이 전반이긴 합니다만 그 맑은 느낌이 다른 일본산들이 대체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맑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서도 뉴트럴한 중립적인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 어느 정도 좀 더 가미가 된 컨트라스트가 약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임팩트 첫인상이 좀 약한 계열이 대부분의 야마하 제품들이 될 것입니다만 그것들을 쓰면 쓸수록 깊은 맛이 우러져 나오는 것들이 또 야마하 제품들이라 오디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500 그래서 중급형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에서도 꽤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갔기 때문에 야마하 A750이라는 모델 그러다가 이제 1000이 상극기가 되는 거예요. 2000, 2000 이렇게 상극기 또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일본사 제품들은 플래그십 되게 좋은데 그래도 이 중간 중상급비들도 가성비로는 여전히 좀 메리트 있다고 봐서 그쪽도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A750이라는 앰프 방금 A500에 바로 윗급 제품인데 딱 그 정도의 앰프, 결국에는 트랜스 더 좋은 게 들어하고 출력 좀 더 높은 게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맑음에 파워풀함이 얼마나 더 개입되느냐 아니냐의 정도의 차이거든요. A500도 충분히 낮은 가격대 이 30만 원대의 가격을 생각하면 지금 기준으로 충분히 좋은 앰프 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스피커편에서 야마하는 특히나 더 제가 좋은 말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음으로 이제 산수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산수위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경험을 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이제 뭔가 조금 여타의 일본산보다 조금 저는 산수위랑은 조금 느낌이 좀 와닿지 않는 경험치를 갖고 있거든요. 산수위 2000X라는 빈티지 리시버입니다. 별다를 게 없는 저 시절의 빈티지 리시버를 하는 게 다 저런 녹턴의 창 가지고 있고 또는 조절하는 레벨 메타 하나 정도 가지고 있고 은색의 노후, 검정색의 창 대부분이 다 저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또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2000X 특별히 우수하다 나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준수하게 두루두루 잘 썼고요. 이제 9090이 나옵니다. 7070, 8080, 9090으로 나오는 산수위 빈티지 리시버의 가장 히트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란츠 2325, 2285, 2265랑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충분합니다만 마란츠는 맑음이 앞서 말했다시피 약간 적은데 산수위는 맑은데 힘이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야마랑 유사점을 갖고 있는데 야마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맑음은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죠. 그래서 마란츠가 중립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일본산의 가장 중립적인 특성은 저는 산수위가 오히려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 참고로 파이오니아도 맑은데 좀 청량한 파워풀함이 있는 거고 산수위는 맑은데 두툼한 파워풀함이 있는 브랜드라고 저는 세부적으로 좀 구분을 합니다. 산수위 607, 707, 807, 907 이렇게 나가는 605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델들의 계보에 있어서 D907F라는 앞뒤에 607이 굉장히 좋은 앰프인데 607에 앞에 D 들어가거나 607F 이렇게 앞뒤에 뭐가 붙으면 좀 별로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신데 저희 개인적인 경험지상에서는 그 모델도 그 말도 맞지만 뒤에 뭐가 붙는 앰프들도 충분히 좋습니다. 특별히 떨어지거나 이런 계엄이 아니에요. 조금 더 후기에서 약간 염가화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모델의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후기 모델이 염가화 되었지만 좀 더 신형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득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세한 장단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걸 다 따지고 나면 결국에 비슷하다라는 측면에서 비슷하다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D607 제품, D907 제품 이런 거. 이 시절의 못생긴 검정색 이거 있잖아요. 메리트 없어 보이시지만 엄청 못생게 보이시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웬만큼 초고가 제품들을 쓰시고 불량 쓰시는 분들만 아니라고 하면 써보시면 일본산에 대한 선입견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품이면서도 안 비싼 산수위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산수위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함께 잘 겸비해서 가져가고 있는 게 산수위라고 생각하고 일본산 중에 가장 우수한 밸런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나란히 나오는 게 이제 또 파이오니아입니다. 파이오니아랑 굉장히 제가 산수위랑 흡사한데 파이오니아는 약간의 청량감, 타격감 조금 더 빠른 느낌이 든다면 산수위는 조금 더 맑지만 조금 더 두툼한 듯 엄청 두껍지 않아요. 맑음이 기조가 되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SA510, SA710은 롯데 파이오니아 시절부터 해서 파이오니아 오리지널 모델이 있고 롯데 파이오니아 제품도 있어서 많이 팔렸죠. 비싸지도 않고 크기도 작고요. 510, 710 여전히 중고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레벨 메타, 디지털 방식의 레벨 메타가 들어간 제품인데 여전히 안 비싸면서 저렴하게 파이오니아의 특성을 잘 보실 수 있는 앰프라 생각되고요. SA888802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도 생긴 것보다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시절에 이런 제품들 상급 인티앰프 정도 되면 리시버하고는 또 다르게 물량 투입이 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파워풀화는 아니면 충분히 튼실한 전원부에서 오는 여유로운 구동력과 뛰어나진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는 반응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구동력의 특유의 맑음과 청량함을 아주 잘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익스클로시브라는 모델로 나왔던 불리형 계열의 앰프들은 파이오니아 앰프의 가장 역사적인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 입문 시절에 되게 잘 썼던 옛날에 사용했던 건데 A900이라는 모델인데 논스위칭 앰프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구동력도 좋고 맑으면서 그 파워풀한 면의 매력을 정말 잘 느끼게 해주면서 오랫동안 잘 썼던 앰프 중에 하나인데요. 논스위칭 앰프라고 해서 이런 당시에 플래그십들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당시에 일본산 플래그십은 브랜드를 막론하고 나름의 존재 가치가 있고 비슷하지만 다른 고유한 유니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데요. 단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결국에 내구성입니다. 세월에 의해서 노후가 된 부분들은 웬만한 오디오들은 다 고칠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드냐 조금 드냐 쉽게 할 수 있냐 간단하게 할 수 있냐의 문제일 뿐인데 이 제품들은 보이시면 논스위칭 앰프다. 스위칭하는 부분의 셀렉터 부분을 전자식으로 넘어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과도기 시절에서 이렇게 전자화를 많이 가지고 갔던 시절인데 저거를 IC 칩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셀렉터의 노부식 셀렉터를 탈피한 앰프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 그 부분에 IC가 나가면 다른 데가 나가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볼륨 나가도 고칠 수 있고 출력상 나가도 고칠 수 있고 증폭회로 초단 부분 나가도 고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IC가 나가면 그 IC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이오니아 AZ 77253 이러면 이베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면 구해지는 그나마 좀 사용자가 있는 제품들은 구할 수도 있고 중고를 구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많이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중고의 부품도 국내에서는 일본 옥션 이런 데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들고 그 얘기는 수리가 안 돼서 못 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른 데가 아니라 입력단의 스위칭이 고장난 거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안쪽에서 입력단 한 개인 앰프 파워앰프 볼륨 달리는 것 직결해서 쓰시는 것처럼 쓸 수는 있게는 만드시는 거죠. 아니면 별도의 셀렉터를 따로 안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만드는 구조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럼 제한적 극복사항은 앰프 마다 또 가지고는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구형 일본산 구형 플래그십 제품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분들은 일부 개조해서 쓰시는 분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되시면 나는 또 극복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개조까지 할 수가 없는 보편적인 분들은 플래그십 등에서도 가급적 더 구형이라서 전자적인 부분 안 들어가는 앰프 쪽을 저는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오니아에서 다음에 케누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케누도 산수유와 파이오니아로 넘어가는 느낌과 굉장히 유사한데 케누도는 맑음이 조금 저는 빠진다고 봐요. 맑음은 지금 일본사들 중에서 가장 없는 계열 쪽에 그나마 상대적이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조금 더 두툼하면서 튜너 쪽은 맑음이 되게 강한데 앰프 쪽에서는 저는 케누도 앰프에서 맑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았거든요. 근데 안 맑지도 않아요. 참 애매한 비슷비슷한 기종들에 대한 표현이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200 두루두루 무난하게 사용했고요. 6,200 같은 앰프도 지금 기준으로 구동력이 제법 좋아요. 그래서 AR4 정도까지는 구동을 해주는 일본사람프들이 스케일 리시버들이 힘이 좋은 계열은 아니거든요. 구동력이 출력은 120W 이렇게 나간다고 의외로 약간 허당치는 힘을 구동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케누도는 그래도 좀 구동력이 좀 되는 느낌 그렇다고 완전 우수, 최우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3,200, 4,200, 5,200, 6,200, 7,20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7,400 앞자리가 높으면 7시리즈 노는 상급기 계열로 가는 건데요. 400 다음에 또 많이 유명한 게 7,600 일반적으로 계속 롱런하면서 꾸준하게 디자인 소소하게 변경돼서 가져가는데 뭐 6,000이든 5,000이든 7,000이든 등급에 따른 차이 딱 그 정도 차이인데 큰 차이 아니고요. 뒤에 200이든 300이든 400이든 600단으로 넘어가는 것들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로 대부분 다 두루두루 무난하게 가장 또 밸런스 좋은 가격 대비 성대비를 가진 것이 케누드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케누드 투너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L02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사 유명한 앰프인데 비싸서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16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일본 앰프가 이렇게 비싼 케이스에서는 저는 딱히 관심을 안 가죠. 가성비로 좀 많이 보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슈퍼11 해가지고 일반적인 AV 그때 당시 빈티지 리시버가 이 정도 길이었다라고 보통 이 정도였다면 슈퍼11은 이 정도 했죠. 그래서 일반 렉에 안 들어가요. 거의 렉 최상단에다 놔야지만 간신히 올라가는 정도의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런 리시버들을 세계 좋아했었던 시절에 크게 관심을 갖고 구입을 해서 써봤는데 이게 대출력 앰프라는 게 그때 당시라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출력에서 오는 장점도 있지만 대출력에서 오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똘망함이 좀 많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이엔드 대출력 앰프들은 그 똘망함을 잃지 않으면서 출력만 확 가져오는데 이 정도 그레이드만 되었어도 진짜 규모적에서 오는 그 압도감 크기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하나를 잃고 둘을 얻은 그런 느낌 근데 하나를 잃었던 그 명징함 똘망함 맑음이 조금 손실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을 느꼈던 것이 슈퍼11 시리즈가 되는 것 같고요. JVC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지금 또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서 피곤해질 것 같고 저도 조금 입이 마르기 때문에 한번 멈췄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 또 4편에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